선우의 오프닝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날 입으셨던 저지 원피스예요. 유명한 아티스트 작품이라니까 보관은 할게요. 이렇게 알아서 찾아본 서비스. 너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보너스 같은 건 없을까? 마이너스 이틀 차가 뭐 그런 거? 어제 몇 시에 갔어? 너 완전 고라떨어졌었나봐. 오빠 가는 소리도 못 들었네? 뒤풀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 달라길래 데려다 준 것뿐입니다. 쟤는 깔라대서 잠들었고 나는 딱 물 한 잔 마시고 나왔어요. 설명해달라고 안 했는데요.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없던 팩트는 정확히. 어제 일은 어디까지나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거. 뭐 하는 거야, 오빠? 직장 동료 앞에서 손을 향한 나의 충정이 사생활로 변질되는 그런 오해는 받고 싶지 않거든. 사생활 뭐? 아, 우리가 사귀다가 헤어졌고 이제 다시 만나기로 한 거? 그것도 업무의 연장.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 응. 점심 먹자. 넌 프리랜서라 시간 개념이 없지. 나는 직장인이거든. 지금은 근무 시간이고. 같이 가! 같이 가! 한 번 더 길게 가! 감사합니다.